직장암도 빨간 피가 나와요. 선홍색. 피가 나오죠. 근데 치질이 또 선홍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경우가 여러 케이스 있었어요. 고맙으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이동하TV에 아주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장학문 전문 양병원 병원장님이신 양현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대장학문 쪽으로 지금 진료를 굉장히 오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되신 건가요? 38년 정도 이걸로 이제 해오고 있죠. 38년이나 대장학문 쪽으로 진료를 해오셨고 그럼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쪽 분야에선 대가시네요. 뭐 그렇다고 해야죠. 지금도 수술을 직접? 물론이죠. 하고 계시고요. 대단하십니다. 그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고 또 새로운 책도 쓰셨고요. 또 치질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제목이 특이해요. 치질 해방 거상 치질 수술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거상 치질 수술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수술법 방법인가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박사님께서 또 우리나라에서 좀 일찍 하신 거죠? 아니 이거는 내가 개발한 수술이죠. 아 직접 개발한 수술이구나. 그럼 제가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런 내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게 항문질환 중에서도 치질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흔하죠. 국민은 3, 40%가 경험한다고 하는데 술 랭킹으로 2위죠. 1위가 백내장 수술이고 2위가 개수가 치질 수술이 적어요. 아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네요. 이 치질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생기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이 원래 이 치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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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빠진 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 있거나 네. 아래로 이렇게 되니까 항문이 빠지는 거죠. 경력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여자들이 임신하거나 네. 또 오래 앉아있는 직업. 운전, 설계 이런 직업들.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 많이 먹고 이런 분들이 이게 많이 생기죠. 아 그러시구나. 또 현대인들은 용변을 오래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용변만 보면 되는데 보통 핸드폰을 화장실에 갖고 와서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전날 못 보내는 문자 다 보냈고 네. 맞아요. 또 그다음에 뉴스도 보고 네. 맞아요. 자꾸 30분씩 막 보고 그러니깐. 앉아있어요. 보통 혼자 화장실이 네. 옛날에는 한 집에 하나 있으면 되는데 네. 지금 한 집에 두 개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면은 이게 또 치질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런 여러 가지 습관 때문에 치질이 잘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질이 생겼을 때 증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치질의 증상은 네. 우리 이제 우선은 치질이라는 거는 항문질환 다 통치가 하는 거고 아 일반인들이 치질이라는 건 치핵을 말해요. 치핵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항문질환 3대 항문질환이 네. 치핵 치핵 치료 치열인데 치료 치열 치핵이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은 치핵을 치질을 하기 때문에 그냥 치질로 여기서 얘기하겠는데 네. 이 치질이라고 하는 병은 네. 어 이 빠지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 증상은 빠지면 출혈이 돼요. 출혈 출혈되고 빠지는 거 탈출 네. 이게 큰 증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때때로 항문질환이 통증이 있는 수가 있겠고 아 통증이 있고 네. 그 세 가지가 3대 증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건 밑으로 이제 튀어나온다는 건 튀어나온 거죠. 점막 조직이 네. 맞습니다. 출혈과 항증 네. 세 가지.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병원에 그냥 치질을 가지고 갔는데 직장암 아 그런 경우가 있죠. 왜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 직장암도 빨간 피가 나와요. 선홍색 아 피가 나오고 근데 치질이 또 선홍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 그런 경우가 여러 케이스 있었어요. 아 자기는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약 구해서 약을 먹었더니 네.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 발음 보도고 네. 한 분은 식당하는 사람이었고 한 분은 또 택시 운전기사였는데 한 2년 이따가 와가지고 또 너무 늦은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출혈이 항문질환으로 된 출혈은 일주일 내면 멎어요. 한 달 이상 가면 이거는 대장암 직장암 이런 거라고 봐야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출혈이 보통 항문 때문에 생긴 것만 일주일 안에 멎는데 네. 한 달 이상 출혈이 된다면 이거는 빨리 검사를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약을 먹으면 좀 가라앉았다가 아 또 출혈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네. 대장내시경이란 걸 해보세요. 아 대장내시경이요. 다른 이론이 아닌지 네. 야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 이 내용도 꼭 알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보통 치질이 생겨서 오면 치액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오면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안 받고도 좀 치료하는 방법도 있죠. 아 그렇죠. 우선은 네. 생활요법 네. 음식을 섬유소 같은 건 많이 먹어서 대변인 무르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주사로 경화제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 또 하나는 조직에다가 주사를 해요? 또는 이제 이런 걸로 음 이제 이렇게 해서 치질적으로 끌어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 고무가 올라가서 묶어주는 방법 아 이런 방법도 있죠. 아 그러니까 방법이 세 가지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냥 자연스럽게 음식을 섬유소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생활요법 생활요법 그 다음에 가벼운 시술 가벼운 시술 주사나 뭐 이러한 결찰술 고무링 결찰술 같은 거 네. 세 번째가 수술이 되겠죠. 수술이군요. 수술은 네. 실제 그 모든 치액의 30%가 안 해요. 70%는 수술 안 하고 그냥 낫는 거죠. 그러면 30%만 수술하는 거예요? 아 그런군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술을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는 친일 조직을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많이 잘랐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정상적인 조직이다. 단지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다 자르면은 이게 항문이 필요한 조직이에요. 항문을 닫아놓는 과력하는 조직인데 이걸 다 자르면 변이 좀 샌다던가 항문이 좁아진다던가 옛날에 의사들은 이게 좀 나오면 치료를 또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자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게 거상은 뭐냐면 대두름 자르지 말고 조금만 쬐고 그걸 위에다가 올려서 고정시켜 주자. 빠졌으니까 자르지 마라. 위에다가 고정시켜줘서 그래서 거상 리프트업 이제 그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술을 너무 그러니까 잘못 받게 되면 합병증이라는 게 생긴잖아요. 그렇죠. 합병증의 대표적인 게 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변실금이라고 하는 거 네. 변실금. 그 다음에 또 너무 좁아진다. 그러면 좁아지죠. 좁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 교포인데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얼마나 좁아졌냐면 이 다섯 번째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요. 한국에서 와서 받았어요. 한국에서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많이 잘라냈으니까 많이 잘라내게 되면 거기가 좁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그 교정하는 수술을 해 줘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면 손가락 두 개 이상 들어가게 해 줬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영어가 조금 돼요?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뉴웨어. 자기는 해피하게 됐다. 그러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넓혀주는 수술도 하셨군요. 네. 그렇죠. 수술도 진짜 너무 많이 잘라내고 하다보면 그런 합변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문은 되도록이면 이게 파괴가 안 돼야 돼요. 보존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돌려 놓으려면 네. 엄청난 노력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책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거상체질 수술이라는 게 대전 자르지 마라. 도대체 거상체질 수술이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문 조직이 빠진 거기 때문에 조금만 쬐고 그걸 위에다가 올려서 붙여주자. 그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자. 이게 거상체질 수술이에요. 이게 다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럼 원래는 이 수술방법이 있기 전에는 내려온 거니까 그냥 잘랐다고 그러죠? 다 잘랐죠. 기존의 수술은 네.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다시 올려주자. 그렇게 잘르고 나면 통증도 엄청 심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방법으로 하면 통증이 아주 적다는 특징이 있죠. 통증도 줄어들고 네. 하여튼 좀 더 적겠네요. 적고 그 다음에 일반 하던 일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또 빨라지죠. 빨라지고 예. 이번 기간은 거의 그러면 이번 기간은 네. 우리는 이제 일본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입원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대개는 하루나 이틀을 입원하죠. 아 그래요? 궁금한게 그냥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가 이제 거상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 방법이 그럼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방법이 아 그렇죠. 아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걸 많이 안 하고 있나요? 아직? 아직은 이제 많이는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네.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개발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딴 병원에 비밀이 안 새해 나갔 겸 하고 우리 아들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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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고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이건 하느님이 주신 기술이다. 네. 다 공개하자 그랬고 제가 이 의사들에 의한 책을 쓰고 네. 거기에 동영상을 또 여러 개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학회에서도 강의 많이 하셨죠? 어 많이 했죠. 한국에서 한 20분도 더 했죠. 한국 학회에서 네. 왜냐면은 다 이걸로 해야지 국민들이 또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세 번 러시아까지도 뭐 홍콩 싱가포르 중국 대도시 다 뚫면서 강의하고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옛날에 짝아다녀 수술하고 지금 이 거상 치질 수술하고 시술 시간의 차이가 좀 나가요? 아 이게 원래는 네. 이제 이 모든 학문이 네. 이 진화돼요. 그래서 이 첫번에는 점막과 젖제술이라는 수술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 시간반 2시간 수술을 했어요. 한 시간반 네. 거기에다가 제가 거상 개념을 넣어서 네. 근데 이게 저도 첫번에는 한 시간반씩 수술을 했어요. 네. 제가 첫번에 개업했을 때는 하루에 3명밖에 못해요. 한 시간반씩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빨리 하게끔 개발해서 지금은 이제 보통 한 20분 정도에 끝내도록 이제 했죠. 20분 안에. 그럼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퇴원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보통 한 2박 3일 이분에 때문에 한 이틀 더 쉬고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역시 항문 수술은 통증이 좀 문제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새 그 마취 연고도 나와 있고 네. 보통 치질 연고라는 게 다 그 마취제가 좀 섞여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바르면 들어 아프고 근데 통증은 요새 이제 통증 조절 펌프라고 네. 수술하고서 병원에서 이제 그런 걸 달아줘요. 그래서 옛날에 진통제를 맞으면 몇 시간 갔는데 또 아프지잖아요. 네. 이거는 약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게 만든 거고 네. 또 아플 때는 자기가 버튼을 누르면 약이 한 번 더 들어가요. 아. 그래서 지금은 통증은 아주 적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물이 한 달 정도 날 수가 있고 네. 조금 출혈이 되는 수도 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지연성 출혈이라서 지금 출혈이 많이 되는 분들도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얼른 자기 수술하는 병원에 가서 네. 이제 한 이틀 정도 다시 입원해서 링겔을 맞고 그러면 다 못죠. 아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고 아 그렇죠. 좌욕 같은 것도 좀 하나요? 아 좌욕을 네. 과거에는 20분씩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20분이나? 한 번 할 때 20분. 아 옛날에. 근데 최근에는 권하지 않죠. 왜냐면 이걸 하면 네. 항문이 좀 붙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비대 정도만 하라. 만약에 하더라도 또 근데 이걸 하면 좀 통증은 줄어들어요. 한 1, 2분만 하셔라. 아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 말거나 하더라도 짧게 하라. 아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어 예. 많이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옛날에는 막 10분 20분씩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 그거 하라고 하는 의사들은 좀 구식의사죠. 아 지금은 거의 안 하거나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치질이 안 걸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항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좀 마지막으로 우리 우선은 항문을 청결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용변을 좀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빨리 보셔라. 되도록이면 3분 내보셔라. 아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하면 어 완전히 어떻게 3분 내보아요? 아침 식사하고 오면 빨리 볼 수 있어요. 식사하고 나서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위 대장 반사 운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빨리 봐라. 네.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거 좀 들 드시는 게 좋겠고 네. 또 그 다음에 항문을 너무 이렇게 빠지게끔 오래 앉아 있거나 또 골프 같은 것도 항문에 좀 부담되는 운동이에요. 아 그래요? 등산. 등산도 그래요? 등산도 이렇게 꾸장하니까 꾸장하고 힘을 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럴 때는 항문을 오므려가지고 좀 위로 올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치질 있는 분들이 등산만 가면 피어나가지고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얼른 치료를 받아서 운동해야죠.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까 중간에 항문에 힘을 줘서 끌어올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 그거는 이제 보통 퇴계론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퇴계론 운동. 네. 조조여서 배 위로 좀 당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제 되돌으면 한 시간씩 좀 일어나라 하는데 못 일어난 분 많이 설계하나 하고 이런 분들. 운전. 계속 앉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신호등에서 걸리면 항문을 오므려서 위로 올려줘라 이거죠. 아 퇴계론 운동. 항문에 힘을 꽉 줘서 끌어올리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신호등 걸렸을 때 진행하는 여자들 쳐다 오지 말고 항문을 조여서 위로 올려줘라 이렇게 그 힘을 계속 힘을 꽉꽉 주는 거예요. 아 예 예. 케겔운동 할 때 한번 힘 꽉 줬다가 뺐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초 정도 이렇게 한 3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과략근이 약해져요. 그런 분들 케겔운동 하면 과략근이 약해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 성인들을 위한 기저귀 판매가 네. 유아들 애기들을 위한 기저귀 판매보다 한 5배 많아요. 돈이 세니까. 돈이 세니까. 아 그건 참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겔운동을 하면 그게 막아지죠. 우리가 이 아령 같은 경우에 근육이 강해지잖아요. 네. 항문도 쪄다가 한 3초 이따 풀고 이렇게 좀 하면 근육이 강화돼서 변슬금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쪄다 풀고 쪄다 풀고 이거를 수시로 하면 좋겠네요. 예. 특히 여자들이 저 애기를 낳고 나면 네. 과략근이 손상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네. 나이가 드시면 변이 새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쪄다 쪄다 운동 자 이렇게 오늘 치질에 대해서 그냥 뭐 치질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대가신데 항문 대장 쪽에 최고의 대가신데 오늘 이렇게 모이셔서 또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항문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치아 입만큼 중요한 게 항문이기 때문에 항문 관리 잘하셔서 계속 행복한 생활을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또 좋은 덕담까지 해주시고 우리 구석자님들께서 아주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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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